이거보다 동창 쪽으로 대단적으로 진짜 눈이 다 돌아가네 와... 한쪽으로 타고 샀네 오늘 숙소에서 잘 자고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지금 고프라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신문호색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녀본선이라는 지하철을 타고 바로 고프라역을 갈 거고요 가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래로 가고 싶습니다 서포트는 새벽에 오래된 가고 싶습니다 너무 깜짝이tim 그래도 재단이 조금 더일까봐요 이제는 이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럼 새벽에 오래된 가고 싶습니다 여기가 오래된 시민역에서 지역밥에서 가고 싶습니다 다시다가 이곳에서 갔습니다 이동을 가고 싶습니다 여기는 시민역에서 방향을 가고 싶습니다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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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시 고arme 오프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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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맛있다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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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원 실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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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J line 1개 공기 공기 푹 2개 1개 시장 구경을 해봤는데 한 가슴 자체가 엄청 크거나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진짜 눈이 다 돌아가는 음식들이 있고 진짜 좀 예쁘게 생긴 음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류가 엄청 다양해요 비슷한 종류들을 파는 게 아니라 엄청 다양한 종류들을 파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셔서 구경하시면서 간식거리 겸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즐거움이 있는 시장입니다 길탐가시장 군항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의자 한 날 먹는데 서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까 샀던 328원짜리 맛집을 음 맛있고 아쉽다 엉덩이 아쉽다 오 신기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오쿠라역 홍성과 탕가시장, 덴키호테까지 실컷 구경하고 이동합니다.